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서부터는 디지털 콘솔 디지털 믹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믹서에서 여러분들 처음 접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디지털 믹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기능들을 다 알고 여러분들이 믹서를 써야겠다는 어떤 중압감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요 막상 디지털 콘솔을 쓰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쓰는 기능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된 기능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운용하냐 이것이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에요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것 보다는 여러분들이 운용하기에 가장 최적화 되어 있는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실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속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기로 비교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에요 사진기와 갖고 있는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능보다는 실제 카메라를 들고 찍게 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구도에요 어떤 구도를 찍냐 어떤 프레임 안에다가 어떻게 그 대상물을 어떻게 집어넣냐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색감이 있거란 말이에요 빛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본 틀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음향도 마찬가지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음향에 대해서 가장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밸런스에요 여러가지 소스를 어떻게 하면 잘 밸런스를 잡아주냐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쵸 음색이란 말이에요 그 음색을 얼마큼 예민하게 다룰 수 있냐 이 두 가지가 정말 고급 엔지니어냐 아니면 초급 엔지니어를 구분하게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디지털 콘솔에 대한 기본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콘솔을 보게 되면은 많은 버턴들이 있고 생소한 버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페이스 이까지 바닥에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바닥에 있는 부분 여기서 밸런스 조정을 다 거기서 마치게 되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음향을 다루게 되면 이 셉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능적인 측면을 자꾸 들어가서 뭔가를 만지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빠요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다루게 될 부분들은 이 바닥 밖에 없는 거냐면 이 페다 쪽을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왼쪽 부분은 그래요 다 입력 채널들이에요 M32, 마이다스 M32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M32의 왼쪽에 있는 모든 페다들은 다 입력에 대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페다들은 출력 관련, 마스터 섹션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소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건드려 줘야 될 거고요 나가는 섹션에 대한 컨트롤은 오른쪽 곳을 건드려 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예요 믹서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끝나면 조금 섭섭하니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윗부분에 보면 이 페다에 보면 셀렉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셀렉트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 입력 채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보고 싶을 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른 부분이 어디에 뜨냐면 내 전면부에 있는 여기에 다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셀렉트 했을 때의 세부적인 컨트롤은 이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이 밑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입력 채널 이게 다예요 일명 채널을 보면 그 셀렉트 했을 때의 세부적인 것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게인이 있을 거고요 팬텀 파워가 있을 거고요 디지털 콘솔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컴프레셔 뭐 이쪽도 있을 거고요 EQ 있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푸드 아날로그 저번에 강의했을 때 옥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표현해서 이게 32채널짜리 콘솔이에요 얘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패드 숫자는 16개 밖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은 32채널짜리 콘솔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냐 이 옆에 보는 왼쪽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이 버턴들을 눌러 가면서 이 채널의 서페이스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간단하잖아요 1번부터 16번 채널은 이걸 누르시면 될 거고요 17번서부터 32번 채널은 이쪽을 누르시면 될 거에요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웍스 입력, 외부에서 컴퓨터로 들어온다던가 다양한 오디오 장비를 통해 들어오는 부분들이 여기다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입력 채널에 대한 전부예요 이번에는 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 섹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맨 위에 있는 거가 지금 그룹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통 디지털 콘솔 지금 이 마이다스나 베링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의 개념을 DCA 라고 표현을 해요 용어가 바뀐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게 뭘까요? 버스라고 있어요 버스도 1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음에 9번부터 16번까지 버스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그쵸 이 입력 채널의 부분은 여기서 다뤄질 거고요 출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쪽에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엔지니어들이 막 눌러가면서 무빙패드 라고 하거든요 패드가 왔다 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채널의 서페이스가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서페이스 자체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자주 그런 일들은 자꾸 생기게 돼요 디지코 콘솔에서는 뱅크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용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DCA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DCA는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입력 채널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드럼이 있잖아요 드럼에는 마이킹이 여러 개가 들어가게 돼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죠 밸런스는 잡겠죠 각 마이크마다 밸런스를 잡죠 그것을 하나로 묶어줘서 DCA 1번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보컬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보컬 마찬가지 많은 소스를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소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2번 채널에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죠 메스터 섹션 부분에 3번 여자 보컬 4번 키보드 기타 이쪽을 묶어주고요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출력 관점에서 어떤 컨트롤 할 때는 이 부분을 건드려 주게 되는 겁니다 버스 쪽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출력을 보내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모니터 쪽으로 때로는 어떤 방송실 쪽으로 때로는 스피커 쪽으로 복도나 이런 여러 가지 쪽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버스 부분이라는 거죠 자무실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요거가 지금 내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다예요 이거에 대한 세팅 값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채널을 지정해 주는 게 DCA 내가 채널 선택을 해서 패드 플립을 눌렀을 때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요 레벨을 조절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측면이라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 콘솔 자체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엔지니어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찬양 팀이라면 누구나 다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즘 나온 디지털 콘솔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떤 씬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만져주고 세팅한 그 값을 고스란히 저장을 해 놓게 돼요 내가 어떤 차량 팀의 어떤 엔지니어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기억했던 내가 메모리 했던 그것을 갖고 와서 보여주기만 해도 쉽게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디지털 콘솔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은 다 버리시고요 쉬운 부분 입력 섹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마스터 섹션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브러리 요 부분들 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 같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요 조금만 신경만 쓴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이 디지털 콘솔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창 팀이라고 하면 싱어라고 하면 악기 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믹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연이니 여러분들의 연주가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엔지니어가 어떤 사람이 엔지니어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요구조건을 정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알아야 어필을 한다는 거죠 자 다음번에는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 밸런스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차량팀과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초급 엔지니어가 중급 엔지니어처럼 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좋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번 강의 꼭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